그럼 첫 번째 임무를 하달해드리죠. 이곳 강남 인근에서 몇 시간 전에 차원종 출현 상황이 발생했어요. 검은양이라는 이름의 클로저팀이 출동해서 현장을 정리했다고 하는군요. 검은양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저 양국이 좋아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늑대기팀을 포함한 철이부대의 임무는 이렇게 유니온 측의 클로저팀이 정리한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차원종 잔해를 입수하거나 혹은 잔해의 원활한 입수를 위해 차원종 잔당을 처치하는 것이죠. 아... 어디에서나 철이부대가 하는 일은 똑같군요. 따분하기 짝이 없네요. 따분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벌처스의 사업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처리 업무를 진행해주세요. 강남역 인근에 출동해서 말이죠. 당신이 놈들을 처치하는 대로 무인 잔해 수집기가 해당 지역의 잔해를 수집해줄 거예요. 자, 그럼 출동해주세요. 오랜만에 당신의 춤을 볼 수 있겠네요. 자, 가서 척들을 처리해주세요. 정말 벌처스는 멋진 회사라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